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마마... 그... 마마로 이름 바꾸고 나서요? 몇 번째구나... 처음으로 마마의 소식이 되어있는가? 아... 그냥 떨렸었던 것 같아요. 준비도 많이 하고... 되게 이런 압박감, 그리고 긴장감... 그때가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오늘의 삶은 또 속이 나지 않을까요? 욕은 나지 않습니까? 좀 나도 좀 이해해주지 않을까요? 아, 내 남성대로. 온 것이 길이로 그 동안 같은 케이스 저 화면은 어색해 더 재밌게 처음 무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... 빨리 있으면 좋겠네요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리지는 않겠지만 똑같은 곡이라도 늘... 이렇게? 처음 무대 보는 것처럼 저에게는 큰 구경이었어요 제가 일어내야 되는 숙제 수염으로 맘 안 살 수 있게 된다 수염으로 맘 안 살 수 있게 된다 아... 그냥 떨렸었던 것 같아요 수염 좀 나지 않을까요? 수염 나도 좀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? 한 명들이 수염 좀 기르고 장발해서 멋있게 하고 다녔 수ven inner 수염 눈물할 때 처럼 안 touch 안 아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